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 2 15문제 변함없이 해보죠 이번 달도 12번 부터 25번 까지 였습니다. 자 풀어 보셨죠? 자 트림 기술을 잘 맞춰보시고요. 실제 시험의 난이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난이도로 구성이 돼 있네요 15문제 실력을 한번 잘 전공을 하셨으면 됐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복습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막을 잘 참조하시면서 1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입으로 따라 하시면서 13문제 잘 소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Number 11 How far is it to Toronto? How far Toronto 정도면 되죠? 당연히 토론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How far 이렇게 덩어리면서 잡았습니다. 중간에 조금 안 들렸던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How far is it to Toronto? How far is it, is it죠. 거리를 나타내는, 소위 비인칭 중이라고 얘기하는 날씨, 거리, 요일 이런 거, 날짜 얘기할 때 그거 봅니다. How far is it to Toronto죠. 전체 문장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How far is it to Toronto? 시작. How far is it to Toronto? 실제 들을 때는 how far is it to 같은 것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How far? 의미나 거리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토론토라는 지역 이름이 나왔으니까 토론토까지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충분히 알아들 수 있죠. 그 정도의 덩어리로도. How far is it to Toronto? 자, 답이 쉬웠어요. Three hours by train. 자, 할만합니다. 그렇죠. Three hours by train. Three hours by train. 그래서 기차를 타고 3시간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됐죠. 그러니까 뭐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정확하게 뭐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토론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는데 무슨 뭐 몇 마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뭔가 거리가 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어떤 교통수단으로 몇 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반적이겠죠. 아주 가까운 장소는 모를까. 좀 이렇게 지역이 좀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뭐 엄밀하게는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죠. 어떤 교통수단으로 몇 시간 걸립니다. 혹은 실제 거리가 몇 마일입니다. 혹은 몇 킬로미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번 답이고요. Be. I've been there once. 자, 무슨 얘기까요? I've been there once. 그렇죠. I've been there once. 한 번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have been there. have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취향을 시키죠. 그래서 어쨌든 I've been 하는데 v, v 사운드가 그렇죠. 뭐 그렇죠. 조음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v, v, v 하고 소리를 연속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I've, v의 그, 그죠. apostrophe, v, e 사운드는 거의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들려요. 실제 탈락시켜서 발음하는 원어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I've been there. 바로 이렇게 나가보죠. I've been there. 그래서 v가 강하게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수정을, 원어민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발음이죠. I've been there once. 하지만 I've been there once. 이런 뜻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아, 거기 I've been을 줄인 거구나 라고 짐작해서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발음으로만 딱히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발음이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이요. 영국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there, are가 빠지면서 there, are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there, there. 여기 here, there 이렇게만 발음이 돼요. 알겠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자, 안 되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Number 12. Who should speak with guests? Who should speak with guests? 버릴때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짧았어요. Who should speak with guests? Who should speak with guests? 초대 손님과 누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초대 손님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 관련된 선택지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선택 구성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운 아이돌 문제를. 자, 들어보세요. The party host. 됐죠? The party host. The party host. 자, 저도 host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뭔가를 진행하고, 그죠? 하는 사람들을 host라고 하죠.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host고, 어떤 뭐, 라디오나 TV의 talk show의 뭐, 진행자라는 데 host라고 하죠. Talk show host. 그 다음에, 파텍 같은 걸 주체해서 뭐, 게스트를 맞이하는, 주체 쪽에 있는, 주체 측의 입장인 사람을 또, hos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했더니, The party host. 됐죠?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There wasn't any leak. There wasn't any leak. There wasn't any leak. 자, 마지막 단어 찾으려나요? There wasn't any leak. There wasn't any leak. L-E-A-K. 토익에서 간혹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출 단어고요. 누수, 새는 것을 얘기하죠. leak 하면,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 쓰기도 하고, 여기서 명사 쓰였습니다만, 그래서, There wasn't any leak 하면, 새는 곳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엉뚱, 생뚱막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Speak, leak, 뒤에 rhyme을 이루면서,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죠. 파트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답이오고, 내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C번에, In the afternoon. 자, In the afternoon이라고 해요. 자,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음문에서, When으로 물어야, 답이 될 만 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13번. Number 13. 역시 짧았어요. When will the DJ arrive? When will the DJ arrive? When will the DJ arrive? DJ가 실제 뭐 DJ인지 아니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이니셜로 DJ라고 하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When DJ arrive? 언제 도착할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When을 부를 땐 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에도 정확하게 잡아오시면, When will the DJ arrive? 그렇죠. When will the DJ arrive? 그렇죠. Will이죠. Will. 그런데 이 W-I-L-L 이라는 이 조동사가 Will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되지가 않고요. 강세를 또 받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Will 이렇게 발음되요. 끝에 L 이라는 것이 앞니 뒤에 약간 돌출된 잇몸 부분, 치경 거기를 정확하게 딱 붙었다 떨어뜨리는 뭐 그런 이제 명쾌한 L 사운드가 아니죠. 끝에 나올 것은 뭐 Dark R 이라고 해서, Dark L 이라고 해서 어둡게, 그러니까 이 혀끝이 거의 닿듯 말듯하고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When wil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When will, will 이렇게만 발음 되죠.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When arrive? 언제 도착합니까?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Bill hasn't received his yet. 음. 그러니까 이거는? Bill hasn't received his yet. Bill hasn't received his yet. Bill hasn't received his yet. 음. 조금 어려웠나요? Bill hasn't received his. His는 여기서 소입격 대명사죠. 그의 것을 이런 얘기죠. Bill hasn't received his yet 하면은 Bill은 아직 그의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 없죠. DJ가 언제 돌아오는, 아, 도착하냐 그랬는데 뭘 받지 못했다. 관련이 없습니다. B. In the next 25 minutes. 괜찮아요? In the next 25 minutes. In the next 25 minutes. 25분 후에 이런 거죠. 전체자 in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말로 ~~안에, 그리고 25분 안에 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인이란 전체자가 어떤 특정 시간 기간 내에, 안에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인 다음에 어떤 20 minutes, 일정 기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제 도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In the next 20 minutes 하면은, 뭐,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After 20 minutes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뭐, 후회라고 할 때,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는, 인 다음에 기간을 둬서, 뭐, 후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얘기할 때는, After 20 minutes,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n과 After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C. 5 o'clock is no good for me. 자, 조금 매력도가 있었죠. 5 o'clock is no good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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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좋지 않습니다. No good. 그죠? NG잖아요, NG. 그죠? cut NG 할 때, no good이죠. 좋지 않다. 이건 약속 시간을 전하, 이럴 때, 5시간 전에도 좋지 않다라는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When will the DJ arrive? 라고 했을 때, 몇 시에 옵니까? 라고 하면, At 5 o'clock,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만, 5시가 저에게는 좋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안 되겠죠. 5 o'clock만 듣고, 오답으로, 정답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14번.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할만하죠? Bring your briefcase. 해보세요.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시작.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한 번 더.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서류 가방을, 브리프 케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사실 여부를 묻죠. 들어보세요. A.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Bring my suitcase. 이런 얘기가 아마 생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되죠. 당신의 브리프 케이스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제도 일치하지 않고요. 오답이고 B. She bought her daughter. 자, 발음 잘 들어오세요. 이거. She bought her daughter. She bought her daughter. She bought her daughter. She bought her daughter. 굉장히 어렵죠, 발음이. 일단은 She brought her daughter.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She bought her daughter. 앞에가 이제 brought하고 boat하고 발음이 거의 굉장히 유사하게 들립니다. 이거예요. 다른 어휘죠, 이거는. 그죠? B-O-U-G-H-T 하면 바이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Bough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브로트 하면 브리인의 과거 그 다음에 과거 분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발음이 B-R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음 모음이 연결되잖아요. 이 모음은 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bought하고 brought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R사운드 말음이 첫 자음에 있거나 혹은 끝 자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첫 자음에 나온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니까 지금 또 이게 미국 신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음가 굉장히 어둡게 발음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bought하고 brought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bought하고 brought가 구분이 좀 안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도 되는데 다시 들어보시면 뒤에 뭐가 붙었어요? She bought her daughter She brought her daughter 이렇게 나오죠 어렵습니다 자 여기 맞았고요 뒤에 her 가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R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연음되는데 이 H사운드도 소리가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brought her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딸도 daughter라고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She bought her daughter 이렇게 그래서 She brought her daughter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안되겠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She bought her daughter 그래서 Boat하고 Brought가 발음이 좀 헷갈렸습니다만 She brought her daughter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웠어요 Spring의 과거형을 집어서 3종을 만든 거였고요 마지막에 답이 있었는데 C 자 하여튼 발음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시고요 안 돌린 발음은 일단 집착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Yeah, it's in the trunk 자 괜찮나요? Yeah, it's in the trunk 응, 우리말 예 그러는 것 같죠? 네 하는 것처럼 Yeah, 아주 예 근데 이거 발음이 이제 뒤에를 예 하고 뒤에 발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예처럼 들리죠? Yeah, it's in the trunk It's in the trunk 됐죠? Did you bring your briefcase? Briefcase? 자 소리가방 갖고 오셨습니까? Yes, I did 자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갖고 왔다는 얘기고 It's in the trunk 해서 trunk 안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쉬운 답이 있었어요 B번이 조금 발음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리하고요 15번으로 가보죠 Number 15 자 들어보세요 Where are the plans for the new park downtown? Where plans park downtown? 조합이 잘 되세요? 음문사 where 그 다음에 묻고 있는 where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문장에 주어가 해당되는 것이 plans is plans 그 다음에 new park downtown 시내의 새로운 공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pla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계획 딱 떠올리면 조금 의미가 지금 조합이 잘 안됩니다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Where are the plans for the new park downtown? 자 plans인데 new park downtown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의 새로운 공원에 대한 plans 계획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plan이라고 하면 이렇게 복세형을 띄면서 기계나 건물 등의 도면 설계도라는 의미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이 좀 됩니다 그죠? 다시 들어보세요 Where are the plans for the new park downtown? 시내의 새로운 공원에 대한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됐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괴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풀이기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A My plans fell through so I'm free 자 똑같은 단어가 중복됐다 했던 오답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똑같은 단어가 중복됐을 때 한 90%의 오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은평하게 안 됐을 때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My plans fell through My plans fell through 자 F-E-L-L 해서 fall의 과거형입니다 Fall through가 무슨 뜻이냐면 완료되지 못하다 실현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My plans fell through My plans fell through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So I'm free 저는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Free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련이 전혀 없는 얘기죠 단어가 중복돼 있었고요 B In Mike Wallace's office 자 됐죠? 장소에 대한 정보 In Mike Wallace's office In Mike Wallace's office So Mike Wallace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도면이 설계도가 자 답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ee It's an extra fee 자 무슨 얘기에요? It's an extra fee 잘 들리는 거 가지고 들으세요 Extra fee가 잘 들리잖아요 Extra fee 추가 요금입니다 Extra fee 됐죠? It's an 앞에 이런 게 잘 안 들리잖아요 다시 See It's an extra fee 그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쵸 제가 매달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소위 내용어라고 제가 늘 예상문제특강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강세를 받는 단어를 발음할 때 특징은 소리가 커지고 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강세를 받는 음절의 모음을 충분히 길이를 갖고 조금 길게 약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음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발음이 되네요 Extra fee 그쵸? 여기 살짝 끊어가는 것 같으면서 요거는 떠박떠박 읽어주잖아요 그쵸?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한번 언급된 정보를 다시 얘기하는 구정보죠 Old information이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강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이 강세를 받기 때문에 관사도 마찬가지 이 단어 하나로 뭔가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사 자체는 문법의 영향을 다울 때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붙어요 이렇게 빨리 빨리 발음 되는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도 톤도 떨어지고 빨리 발음 되고 뭐 축약이 가능하면 축약해버리고 축약 탈락이 언음이 다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냥 it's an 그렇게 얘기해 주죠 it's an it's an 하고 나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을 extra fee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짧은 이렇게 문제를 몇 개 안 되는 이런 문장 안에서 이런 규칙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see it's an extra fee 이렇게 it's an extra fee 여러분들이 듣기 할 때인데 it's an에서 it's an이 뭐지 이렇게 궁극적을 갖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특히 받아쓰기를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제가 예상부제 특강에서 받아쓰기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지 않습니다만 받아쓰기에도 일정 부분 굉장히 듣기에 도움이 되는 훈련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도 역시 extra fee를 먼저 잡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지 it's an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발음의 구분을 가지고 시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케이 15번 정리하고요 16번 볼까요 number 16 this is your home number, right? 굉장히 천천히 읽어주고 있습니다 영국분 네모 선생님 요즘에 EBS FM에서 그 morning special, host, main host로 하고 계시죠 들을만해요 잘 들립니다 바로 해보세요 this is your home number, right? this is your home number, right? 집 전화번호죠? 맞죠? 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a actually, it is a little too high actually, 물론 요게 나왔을 때 답이 굉장히 잘 됩니다 실제 part 2에서 그러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았어요 엄밀히 파괴 보시면 actually, it is a little too high 약간 너무 높아요 high라는 건 실제 어떤 길이 높일 수도 있고 어떤 가격에 가격이 높다 앞다 얘기를 주로 이제 토익에서 그런 얘기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답이 안되겠죠 집 전화번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실은 약간 너무 높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답이죠 그 다음에 b i worked it out this weekend i worked it out this weekend 무슨 얘기에요? i worked it out this weekend i worked it out this weekend 자, work out이라는 구호 동사입니다 아, 그런데 work out이라는 것이 자동사처럼 한 덩어리를 쓰이면 운동하다 이런 의미를 주면 많이 쓰죠? work out i work out everyday i work out twice a week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매일 두 번씩 운동을 합니다 혹은 매일 운동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work something out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아죠? something이라는 걸 중간에 목적으로 취하면서 work something out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무언가를 계산하다 산출하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해결하다 답을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세 번째로 무엇을 계획해내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에요 하여튼 뭐를 해내는 겁니다 일을 작업을 해가지고 알아내거나 뭐 해결해내거나 생각해내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 계산해내거나 산출하는 것 work something out 이라는 표현이에요 i worked it out yesterday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제가 해결했습니다 혹은 생각해냈습니다 계산해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위에 number 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의미가 계산하다 산출하다 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이번 주말에 산출해냈습니다 계산해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맞는 오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오답이었죠 어쨌든 see no that's for my cell phone 자 괜찮아요? no that's for my cell phone no that's for my cell phone that's for 역시 뭐 이 똑똑똑 들지 않아요 그죠? that's for my cell phone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cell phone 아니에요 그것은 제 휴대폰을 위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됐죠? 집전화번호인가요? 아니요 휴대폰 번호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17번으로 갑니다 number 17 why is Alan cleaning out his desk? 응 다시 why is Alan cleaning out his desk? why is Alan 그 다음에 동사구 why is Alan cleaning out his desk? cleaning out his desk cleaning out his desk 착상은 왜 clean out 합니까 이런 얘기에요 자 clean이 뭘 청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out 이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싹 청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림이 그래서 깨끗이 치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도 싹 치우지만 책상 서랍 같은 거 다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싹 끄집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책상의 위든 아니면 뭐 책꼬지든 책상에 포함된 서랍의 안 내용이든 싹 치우는 겁니다 clean out 이에요 이게 깨끗이 치우다 왜 그러고 있냐 이거에요 회사 다닌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책상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박스 안에 넣고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할 때는 뭘까요 그죠 부서 이동을 하거나 좋은 그죠 그림은 그런데 조금 슬픈 그림은 그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게 답으로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a we cleaned it once before 자 단어 중복되어 있다 오답으로 의심하면 됩니다 we cleaned it once before we cleaned it once before 한 번 전에 청소한 적이 있다 청소했다 이런 얘기죠 관련이 없고요 b i left it at my desk 자 데스가 중복되어 있고 i left it at my desk i left it at my desk leave라는 동성 어디 남겨두다 이런 의미로 i left it at my desk 소리 잘 붙여서 i left it at my desk 그럼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오답이고요 c 왜 치우고 있느냐 he was let go this morning 됐어요 he was let go this morning he was let go this morning 그러니까 let somebody go가 누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완곡하게 해고하다 할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be let go라고 하면 해고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he was let go this morning 이거 오늘 오전에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청소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let go라는 표현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let somebody go 해고하다 이 뜻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number 18 when will the building estimate be ready? when building estimate ready? 이런 동언입니다 강세받는 것 의미 팍 되잖아요 언제 건물에 견적서가 준비될 거니 좀 채우세요 중간에 비동사, 조동사 같은 것들 When will the building estimate be ready? When will the building estimate be ready? 이런 거죠 When will the building estimate be ready? 들어볼까요? A By the end of next week, I imagine 자 어렵지 않게 나오네요 By the end of next week, I imagine By the end of next week, I imagine I imagine to win, I think 그렇게 붙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 생각하기에는 제 상상으로는 다음 주 말까지면 준비되지 않을까요? 답을 줬죠 A번이었고요 B It will begin anytime now It will begin anytime now 시간에 대한 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될 거란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견적서가 언제 준비될 것입니까? 그랬는데 It will begin anytime now 지금 아무 때라도 이제 시작을 곧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용상 맞지 않죠? 시간 정보를 주는 거 같이 보였지만 C I heard about it already 자, 들어보세요 I heard about it already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끝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이 연음될 때 명확하게 자음들이 소리가 납니다 I heard about it already I heard about it already I heard about it already 미국식음이 이렇게 발음 되겠죠 I heard about it already 그것에 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답이 되겠죠 자, 1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7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나머지 7문제도 열심히 마무리해보죠 너버 19 자, 들어보세요 너버 19 Why has this flight been delayed? Why has this flight been delayed?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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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 3문에 yes, no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연착됐습니까? 지연됐습니까? 네 하면 알 수 없죠 답이 안 됩니다 Yes, two seats down Yes, two seats down 무슨 얘기일까요? 자석 가지고 찾아주는데 그래요 두 자석도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답이고요 B There's bad weather over Chicago 괜찮나요? There's bad weather over Chicago There's bad weather over Chicago 시카고에, 지금 시카고, 시카고에 저기 나쁜 날씨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워요 Over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에 지금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비행편이 지연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토익에서 그래서 part two, part four나 이런 게 나오면 비행편이 연착되는 이유는 기계적인 결함, mechanical problem이나 아니면 이렇게 bad weather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B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C They flew in last week 무슨 얘기가 이거는? They flew in last week They flew in last week 자, fly의 과거 flew F-L-E-W flew in 하면 어디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던 장소까지 언급하면 fly in from 어디에요 그러니까 They flew in from Seoul yesterday 하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장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fly in, fly in from 어디 어디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구요 Moving on to our next question, number twenty Number twenty Would you close those blind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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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close those blinds? 우리도 blind이라고 하죠? 차양, 햇빛을 막여주는 blind, please? 닫아주시겠습니까? 해보세요 Would you close those blind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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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주거나 아니면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A I sure will 되나요? I sure will I sure will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꼭 그렇게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물론 닫아드리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B Yes, it's right behi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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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것은 당신 바로 뒤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blinds을 제가 닫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blinds를 이틀 후 받는 것도 그렇죠 사실 복수형으로 받는 게 맞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blinds가 당신 바로 뒤에 있으니까 내가 닫아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no라고 하고 They're right behind you 이렇게 싫어요 당신 바로 뒤에 있잖아 당신이 간접적으로 닫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Yes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오답이고 C We haven't been open for a week 자, close가 나오니까 Open이 나왔는데요 We haven't been open for a week We haven't been open for a week 한 주 동안 우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We haven't been open for a week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반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부분 오답의 한정이에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다음 질문 21 자, number 21 보세요 What happened to the farmer's market that was on this street? What happened to the farmer's market that was on this street? 좀 더 채워보세요 What happened to the farmer's market? What happened to the farmer's market? What happened to the farmer's market that was on this street? 자, 이 거리에 있었던 그 농산물 직판장이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farmer's market이 없어진 거지 아마 그런 그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거리에 있었던 거기 무슨 일이 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A This street has several good businesses This street has several good businesses This street has several good businesses Business가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화 돼서 복수형을 띄고 있으면 업체예요, 회사입니다 This street has several good businesses 이 거리가 그죠? 거리에 몇 개의 아주 좋은 업체들, 사업체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영어스는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The street has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There are several good businesses on this street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주어를 사물로 한 다음에 소유하는 개념의 has나 have 동사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이 조금 놀리게 다리 전개되는 편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It moved uptown 하면 되겠죠 It moved uptown It moved uptown Uptown으로 옮겨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거리에 자세히 있지 않다 자, 답이 되겠죠 말이 됩니다 그래서 uptown이라는 것이 도심을 벗어나 주택들이 있는 시외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시내에 있는 상업지구 그런 것들이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주택들만 모이는 uptown 약간 좀 그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이 또 사는 동네에 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죠 Uptown Uptown girl 이런 팝송 그 제목도 있는데요 조금 그 있는 집 뭐 자녀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해서 여자분이 Uptown girl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심을 벗어나서 주택들에 있는 시외곽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도심 한 지역에도 도심 내에도 아마 이제 영미문가가 좀 더 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그죠 Downtown에는 오히려 이제 벗어나서 주택들만 있는 그런 데가 조금 더 그죠 경제적으로 약간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Downtown, Uptown 자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 I lived on a farm as a child 자 Farmers Market 나오니까 Farm이 나오는데 I lived on a farm as a child I lived on a farm as a child 이건 뭐냐면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a kid 이런 얘기에요 어렸을 때 저는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Number 22 자 22번입니다 Why don't you have your taxes done by a professional? Why don't you have your taxes done by a professional? Why don't you have your taxes done by Why don't you have your taxes done? 이라고요 Done 세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Have something done 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Done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뭐를 한다는 거잖아요 완료시킨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Why don't you have your taxes done by a professional? 세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부터 5월 하게 되는데 저도 강사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그죠? 소득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될 게 있으면 내고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your taxes done 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by a professional 이라고 얘기하니까 전문가에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예요 뭐 세금을 이렇게 뭐 그죠? 소득 신고를 전문으로 해 준 사람은 세무사라고 하잖아요 tax accountant라고 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 or not 4에서 아마 이렇고 또 업구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금 정산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A That's not a bad idea 어렵지 않죠? That's not a bad idea 그죠? 작은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셨더라도 Why don't you do something? 뭔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알아들으셨으면 나쁜 생각 아닌데, 괜찮은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It's over 15% It's over 15% It's over 15% It's over 15% 그래서 15%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죠? 퍼센티지를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C I didn't know you were an amateur I didn't know you were an amateur I didn't know you were an amateu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마추어예요 이거를 영국사람 발음이기 때문에 amateur 이랬는데요 미국사람 발음이 아니라 amateu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amateur 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 발음을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amateur 혹은 amateur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T 발음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나오니까 이제 반대, 반이어가 amateur가 나왔어요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3번으로 갈까요? Number 23 Have any of the speakers arrived? Have any of the speakers arrived? Have any of the speakers arrived? 도착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A They're gathered around the podium now 자, 괜찮아요 They're gathered around the podium now 그러니까 podium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 이제 연단 연설을 하거나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뭔가 할 수 이게 뭐 present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단 연단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연설자라고 해도 괜찮고 아무도 연설자라는 의미로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혹은 스피커 스피커라고 보더라도 하여튼 podium 근처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착을 했습니까? 도착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Yes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한 채로 뒤에 불연설 명으로 이어갔습니다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B I haven't spoken to him yet I haven't spoken to him yet I haven't spoken to him yet 그 얘기까지 제가 얘기를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커가 나오니까 이제 spoken이라고 발음 비슷한 유사한 단어를 집어넣었죠 오답이고요 C Anyone who arrives after five will not be permitted 한 번 더 Anyone who arrives after five will not be permitted Anyone who will arrive after five will not be permitted 다섯 시 이후에 도착한 사람은 허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 허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arrive라는 동사를 중복시켰네요 자, 24번으로 갈까요? Number 24 How many meetings do I have scheduled today? How many meetings do I have scheduled today? 자, 그대로 몇 개의 회의가 내가 갖고 있나요? 일정 잡힌 오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몇 개의 회의가 제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다시 한 번 How many meetings do I have scheduled today? 정확하게는 How many meetings do I have scheduled today? 정확하게는 How many meetings have I scheduled죠? 영국식 바람은 scheduled이고요 scheduled today예요 Have the meetings scheduled예요 Have the meetings scheduled예요 미팅을 일정이 잡힌 채로 갖고 있는 거니까 내게 일정 잡힌 회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A I ran it 10 times last year 자, 10만 듣고 정답을 하면 안 되죠 I ran it 10 times last year I ran it 10 times last year 일단은 오늘 회의가 몇 개냐는 의미 정도까지 잡았으면 Last year 같은 이런 부사 업구에서 오답인 것을 걸러낼 수가 있었죠 I ran it 10 times 그러니까 run이라는 게 타동사가 되면요 서비스나 강좌를 제공하다, 운영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차량이나 기계를 굴리다, 몰다 혹은 사업체 등을 운영하다,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것을 10번 제공했다, 운영했다 혹은 작동했다 아니면 운영했다, 10번 운영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겠네요 서비스나 어떤 강좌 등을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기계 따위를 굴리거나 몰았다 이 정도의 해석을 볼 수 있겠죠 타동사를 쓰였을 때 자, 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around 8 in total 자, 할만하죠? Around 8 in total Around 8 in total In total, in total 총 그러니까 총 8번쯤이요 8개쯤이요 그래서 오늘 몇 개의 회의가 일정이 잡혀있나요? 총 8개 정도 잡혀있습니다 답이 됐죠? 수치가 정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 tomorrow might be better for me Tomorrow might be better for me 내일이 아마 저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회의 일정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스케줄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연상의 함정으로 오답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자, twenty-five 마지막 문제 Number twenty-five I will need to replace some old parts at a small cost I will need to replace some old parts 제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A I paid more than I bargained for I paid more than I bargained for 자, 그러니까 bargain for 이라는 것이 흥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주로 이제 more than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쓰일 때 무엇에 기대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I paid more than I bargained for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돈을 많이 지불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나는 이거 한 100원이면 낼 줄 알았는데 예상하고 달리 한 150원을 냈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오답이죠 그냥 뭐 small parts를 몇 개의 old parts, 오래된 부품들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적은 비용, 예를 들어 small cost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말이 안 됩니다 Part of the blame is my own Part of the blame is my own Part of the blame 자, 비난, 잘못의 책임이 일부가 is my own, 저의 것입니다 이건 뭐에요? 제 잘못도 있다 이거죠 일부는 저의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죠 안되고 C번에 That sounds just fine 됐죠? That sounds just fine 오,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깐 이걸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처음에 습힐 것 같던 얘기 의도가 정확하게 뭐였어요? I will need to replace most parts at small cost 적은 비용으로 오래된 파트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괜찮네요 뭐에요? 교체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정답이 C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3문제 봤고요 정리하시고 자, 기운내셨다가 자, 세번째 강의에서 part 3에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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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